안녕하세요 생각보다 곰보버섯이 많이 돋았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직은 어린 것도 하나 있구요 여기도 예쁜게 하나 있습니다 균근성 버섯이라 이렇게 식물의 뿌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못생긴 녀석도 있네요 얘도 좀 못생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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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준것 같습니다.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보고 있습니다. 이곳에도 역시 많이 발생했습니다. 이곳은 또 다른 장소를 입력한 곳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곳은 지구의 장소를 입력합니다. 이곳은 또 다른 장소를 입력한 곳이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